다리라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옥바라지 여러분 좋아 좋아 현준형의 감금방송 개정하겠습니다 아 성과대 옷이 아니고 판사 옷이야 판사 옷 대법원 판사 판사 여기 안보여? 대법원 판사 아 그리고 여러분 안내 말씀드릴게요 저희 네이버 카페에 현진영고 진영고 팬카페가 있어요 여러분들 팬카페 가입하시면 옥바라지 코너에 오늘 방송을 할지 안할지 금요일날 몇시에 할지 안내를 거기서 하니까요 가입하셔서 고민 있으시면 제가 시원하게 판결을 내려드릴 테니까 고민 있으시면 얘기하시고 없으면 말고 혹시 말씀하신 네이버 카페 가입하면 친필사인 들어있는 책도 구매할 수 있나요? 아니 이경희님 고민이에요 저는 탄수화물 중독인 것 같아요 밥이 너무 좋아요 나도 그래 이경희라고 하지 마세요 여경이에요 고민 야식 좀 끊는 방법이 없나요? 야식을 끊는 방법은 그냥 9시에 자 야식 시간 전에 일찍 밥 먹고 잔다 이 밤의 끝을 잡고 있는 나의 사랑이 그래 어쩌면 난 오래전부터 제발 울지 말고 나를 위해 웃어줘 제발 오빠 언젠가 한국에 돌아갈 건데 조용하고 바다 보이는 곳 정착하고 싶은데 어디가 좋을까요? 한국 오시면 거제도 거제도 당첨 거제도 랩해달라고? 나 랩 끊은 지 오래됐는데 멀어지면 너를 알아볼 수 없는 것이 내 랩 마이 엔젤 아이스 마이 엔젤 아이스 트랩이 세트 러브유 버트 워스 겟인 도위 원니 유기 스탑 마티스 요마 에브데이 현지영디 방송을 잘 마쳤어요 또 매부쇼에서 여러분들의 아이디를 보고 저는 또 반가움을 또 금치 못했습니다 너무나 반가운 마음이 쓰나미처럼 아주 밀려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분위기는 뭐냐 이거는 그동안 잠자고 있던 나의 대세 기운이 이제 슬금슬금 떠오르고 있다는 거지 오늘 판사님 머리 아니네요 네 머리는 어때서 내 머리를 지적이에냐 난 머리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머리 이쁘잖아 야 머리 이쁘잖아 야 오늘 방송하고 이제 그거 머리 일부러 이제 오늘 낮에 방송해서 메이크업하고 이제 머리하고 이제 일부러 내가 피곤해갖고 한숨 잤는데 형님 감사해요 초등 때 TV에서 볼 때 이렇게 소통하고 조언받는 거 상상도 못했는데 영광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 소통이 대세입니다 야 좋아요 좀 눌러 너네 인간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기대무스바람은 이거는 이 랩은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랩이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조금 좀 차이가 있죠 뒤에 게 조금 더 세련됐지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야 니들도 봐라 이게 니들도 니들도 안 보여 이게 보이겠니 내가 노안이 아니라 이게 보이니 솔직히 이렇게 작은데 이거 터보 앨범에도 있던 것 같은데 터보 앨범에 이런 노래 어딨어 김창환 형님이 이걸 좋네 다시 그때가 93년도야 근데 현진영고 진영고가 복싱 춤이 유행했잖아요 저는 해남에서 곤투 경기가 있었어 출연료가 안 들어왔다고 그러는 거야 매니저가 깍두기 아저씨들이 한 번 한 번 문을 열더니 이대근 아저씨가 있는 거야 병광세 이대근 아저씨가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감사합니다.